2023년 8월 15일생인 사람의 재능 인생의 종합 에너지 수치 21점 미성년기는 11점 성인기는 3점 노년기는 7점 각 시기별 만점은 12점 남성 최고 에너지 연령 1위 26세, 2위 4세, 3위 18세 남성 최저 에너지 연령 1위 78세, 2위 81세, 3위 45세 여성 최고 에너지 나이 1위 88세, 2위 86세, 3위 97세 여성 최저 에너지 연령 1위 42세, 2위 45세, 3위 9세 안정된 일상생활과 업무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